네, 4월 글로벌 탑 팀장 이상 리더 미팅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샤론 오지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통역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센터 소속 대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국과 대만 고지연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인도네시아입니다. 나은지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국입니다. 사이폰 두타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몽골입니다. 타미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훈재창으로 합니다. 위치에서 큰 소리로 사훈재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훈 준비! 사훈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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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침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우리 미라클 메이커. 네, 기적을 일으켜줘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정말 분위기가 한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여러분들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실 우리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위풍 당당 크라운 마스터님을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풍 당당 노정부 단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우 여러분. 아, 근데 제가 지금 제 노트북이 잘못됐나? 얼굴들이 안 보여요? 어둑 캄캄한 밤으로 보이는데 이게? 카메라들 안 끼시죠? 아, 저희들은 잘 보여요. 단장님. 아니, 다른 분들이 카메라를 안 끼셨나? 카메라를 좀 딱 켜세요. 아, 그리고 팀장 이상이신 분들이 어떻게 카메라 켜는 확률이 10%도 안 되지? 제가 내게 잘못됐나? 네, 단장님 다 잘 보입니다. 카메라 다 잘 나와요? 네네. 오, 근데 제 지금 카메라에는 부천타 문계순 우리 법무장의 카메라 꺼져 있는 걸로 보이고 다 켜져 있어요. 내 노트북에 문제가 있네요. 그래요. 여러분 팀장 이상 미팅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왔네요. 금방 한 달 금방 가죠? 어때요? 한 달이 금방 빠르게, 너무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 내 카메라가 늦네요. 제께 노트북이 또 뭐 이렇게 화면이 다 안 켜진 걸로 보여서 하는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힘 빠지는 그런 느낌인데 좋습니다. 다 카메라를 켰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때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재밌어, 아주 재밌는 분도 계시고 재밌어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별로 그냥 재미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마 재미가 없는 분도 가까운 분씩 이렇게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어 질 거예요. 경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재미있어 질 거예요. 그리고 내 한 명이 지금 이상하게 나오는데 너한 팀장님, 국장님 네, 한 명을 제 껍도 좀 저장하겠습니다. 제 껍 문제가 있는가인데 빌어보세요. 껐어? 껐어? 잠깐만요. 나도 몰라, 이거는 지금 인터넷 문제 같아. 아니, 내 바탕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바탕이. 와이파이도 아프게 해서요. 완전히 핸드폰 와이파이 지금 나와요. 예, 이제 제대로 나오네. 아, 이게 안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꺼져 있는 걸로 보재네요. 예, 예. 저희가 신세대잖아요, 신세대. 예, 이것도 우리 애들이 도움이 오기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요. 인터넷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신이 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 또는 또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처지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죠.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 있으니 어떤 분은 야, 나 너무 재미있어 지금. 와, 인터넷 사업 진짜 잘 된다. 너무 재미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 이제 인터넷 사업은 뭐 좀 알겠어. 이제 감 잡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야, 인터넷 사업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네. 라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생각이 있을 줄로 계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그게 인터넷 사업의 과정이에요. 내가 말씀드리자면 그게 때로는, 그렇죠? 날씨가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의 보충이 항상 맑고 햇빛이 쫙쫙쫙쫙쫙 땋고 그런 날 몇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좋은 날 그래도 맑고 햇빛이 상쾌하고 Clean, 상쾌한 바람 , 맙은 시간, 햇살 이런 날만 있으면 이게 소중한지는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비가 내리고 그러다가 날씨가 해가 쫙 좀 까면서 파란히 나타났을 때 요판 안에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애타임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날씨만 계속 오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날씨가 계속 좋기만 하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자연이 생태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듯이 애타임 사업도 때로 맑마들이 있다가 때로는 좀 흐리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처럼 황사가 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애타임 사업의 구력에 따라서 여기는 우리가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개인의 정의분과 개인의 자본 또 여러 가지의 학력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 또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정확히 이어지 못하면 좀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해서 이루어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제가 애타임 이와 나와의 관계는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약간 운을 띈 적이 있습니다. 애타임 이와 우리는 주로 대부분 그동안에 어디에 속하면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 그 회사에서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회사에서 일정한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그걸 월급이라고 하죠. 그렇게 대부분 이렇게 살았고 그게 우리가 살았던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타미를 만나서도 또 그런 생각을 쉽게 떨구지 못하고 애타미와 나와의 관계 내가 애타미 그 속에서 애타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당시에 잠깐 애타미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타미와 나와의 관계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업관계입니다. 나와 애타미와의 관계는 동업관계입니다. 그렇죠? 동업관계 나에게 나를 고용한 고용자, 피고용자 관계가 아니고 애타미와 나는 동업을 하는 동업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업관계는 뭐냐 이거죠. 동업관계 애타미는 우리하고 동업자인데 애타미는 우리에게 좋은 제품,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는 제품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개인의 능력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성공할 수 있게끔 어떻게 돼요?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우리는 그에 같이 따라가서 내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내고 내 사업자 조직을 만들어내는 일 이게 이제 우리 애타미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애타미가 어때요? 동업자로서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동업자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 동업자 관계가 있었나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만 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문보다 더 좋은 제품 한번 개발해보세요라도 아니잖아요. 앱셀리브 튼 해당품을 개발해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개발도 같이 하고 제품 취시도 같이 하고 자본 투자도 같이 하고 그렇죠? 사무실 많은데 같이 투자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회사는 그러잖아요. 좋은 제품 개발하고 좋은 제품 출시해내고 그 품질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보장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소비자 구축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사업자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시스템까지도 여러분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종국관계예요? 얼마나 좋은 동업자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동업관계로 봤을 때 이렇게 좋은 동업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업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거죠. 할 일은 그 제품 들고 소비자 차에서 나의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멤버십 크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한 것만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멤버십을 구축한 것만 그런 소비자만 한해서만 우리에게 소비자라는 매출을 인정해주겠다. 소비자로 인정해주다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각자 소비자 구축이 있다고 그 소비자를 통해서 단접적으로 구축해 준 구축해 된 그 소비자까지도 공동으로 인정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동업관계예요? 오케이? 안 되는가요? 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훌륭한 든든한 동업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애터미와 우리의 관계는 동업자 관계고 애터미가 우리에게 조건 제시는 여러분의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소비자 매출에 의해서 매출에 의해서 모든 매출을 어때요? 회사가 존재하는 한은 무한 상속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무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 우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업관계가 계속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룰에 따라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야만이 올바른 동업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칙을 하나 룰을 얻으면 회에 따르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가 우리와의 동업관계 관계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소비자 볼륨 사이즈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생활 고용되면 1년차는 거의 비슷해요. 입사 1년차 입사 2년차 입사 3년차 입사 5년차 입사 10년차는 거의 그 수입이 비슷비슷합니다. 거기는 내가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에텀이와 우리는 고용관계가 아니죠. 고용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냐는 이야기죠. 동업관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텀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학기 말씀드리면 에텀이를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동업관계냐 하면 좋은 제품 절대품질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능력에 관계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공기준의 관계 우리가 그걸 받아서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내 소비자 멤버십과 내 사업자 조직의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소비자 조직이 확장되고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텀이는 여러분들이 멋있었을 때 어때요? 우리 베로니타 박용덕 차장님 제일 먼저 들어와서 사매를 혼자 다 켜고 계시더라고 대단하십니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텀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5년 가다 말 회사가 아니죠. 앞으로 10년 가다 그냥 무너질 회사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에텀이는 5조 10조 50조 100조를 향해서 나갈 겁니다. 에텀이는 어마어마한 회사로 커질 거고 많은 전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팬덤을 형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에텀이 너무 감사해요. 에텀이 너무 좋아요. 2살 차원에서는 박완재 회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각자 언어는 다르지만 각자 그들의 언어로 이런 말을 전세계 경향감기 살 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제세해주고 삶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회사로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주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강아지가 많은 사랑해서 내 방을 떠나지 않아서 쫓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찌냐가 중요하죠. 각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절대 여러분들이 애 때문에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 보셔야 돼요. 애터미아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고 나는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정말 믿을만한 동업자이고 절대적인 신뢰 만한 회사고 앞으로도 지금 그리할듯이 앞으로도 더 강하고 더 좋은 회사고 더 큰 회사 발전할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만 그 확신 속에서 그 신뢰 속에서 우리의 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액션의 크기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아 사원은 액션의 크기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조직과 조직의 크기가 달라지고 조직의 질이 달라지고 조직의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내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뜻이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거죠. 안 그러신가요? 맞죠? 제가 오늘 굉장히 힘드네. 카메라가 지금 문제가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뜻인가 애터미아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뜻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사업자 시니까 다시 한번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리바이벌에서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학습은 끊임없는 반복 이유는 다시 정확한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다 알죠. 나로부터 일어난 소비자의 매체를 의해서 우리가 구했다는 보상을 반당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겠죠? 기본이잖아요. 기본. 소비자 구축이잖아요. 이게 대작원은 절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베팅해서 직격 가는 것 저는 베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잡아서 직격 가는 것은 내 소비자 조직을 좀 더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런 것을 베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베팅이라고 했으면 절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에 결단을 해서 그러니까 준비된 충분한 내가 애테미의 비전이 인식이 되고 사업자로서 나도 애테미에서 인생의 승부를 한번 내기 위해서 정말 애테미가 믿을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나도 애테미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삶 풍요롭도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첫 간문이 명단 작성을 통해서 이 명단 에 아시는 분들을 내가 아시는 명단들을 애테미 제품의 씨앗을 성공해 씨앗을 씹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마케팅 클랜의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죠 좀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입만 갖고 다니는 거죠 찌라시 들고 제품 들고 내가 입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만 그럴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죠 왜 사람들이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단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단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단계 이야기 나는 애테미를 얼바르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찾아간 우리 언니는 내가 찾아간 내 동생은 내가 찾아간 내 친구는 오 우리 친구가 다단계에 빠졌구나 내 언니가 내 동생이 다단계에 빠졌구나 라고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동안에 살아왔던 사람이 절대적으로 내가 남들에게 내 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신뢰를 갖게 하고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은 좀 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확률이 좀 있겠죠 그런데 저같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보통 사람은 왜 그러냐면요 설사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신뢰를 하는 삶을 살았다 한 손 치더라도 이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일단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아는 지인이 에테미널에 전달을 왔을 때 와 우리 언니가 우리 친구가 우리 이웃이 오랜만에 만난 분이 자장관을 하시는구나 라고 걱정부터 하지 않으셨나요 다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듯이 여러분이 찾아간 여러분의 지인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단계는 싫어하니까 사보자고는 이야기하지 말고 뭐예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내가 써보니까 어차피 네가 너도 쓰고 나도 써왔던 제품인데 에테미 제품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싸다 그러니까 나 믿고 한번 써봐 그리고 써보고 안 좋으면 이야기해 두단 갖지 말아 우리 회사는 쓰던 것도 반품해 주니까 염려하지 말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꼭 대부분 화장품을 다 바꿔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화장품은 여러분들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딴에는 화장품 뭐가 해모임 밖에 없었어요 화장품 뭐가 해모임 밖에 없었으니까 세탁이 보기 좁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화장품 해모임 밖에 화장품 없는 집이 어딨냐 네 거 쓰던 것 뚜껑 닫아놓고 내 거 일주일만 써봐 10일만 써봐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10일에 다시 당신 거 써봐 그러면 당신 거 못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 그랬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집중이 높을지도 몰라 우리는 선택 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써 절대 화장품만 못 바꿔 그러면 우리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화장품 아니라도 제품이 어때요 이것저것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졌어요 성공 확률이 소비자에 접근하는 게 접근해서 제품을 쓰게 하는 성공 확률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화장품 해모임이 느껴졌어요 해모임은 그때 안 먹던 걸 먹어야 되니까 비용 지출이 추가로 되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해모임은 계속 이제 찾는 제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해모임을 처음에 이야기하면 전혀 안 먹던 걸 먹어야 되니까 비용이 추가 지출이 되잖아요 화장품을 썼던 걸 바꿔쓰게 하니까 비용이 추가 지출은 안 돼 그리고 가격이 싸니까 일단 이익이야 그런데 해모임은 안 드셨던 것을 생활비에서 해모임을 드시게 하셔야 되니까 추가 비용이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절대 안 써 이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제품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여름철이 다가왔으니까 몸도 좀 슬림해주고 싶어 저 오늘 아침에 여단님 한 말씀 드릴게요 아침을 제가 삼십 몇 년 동안 제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어요 저는 한 번 더 끼니를 거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용납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못 먹고 자랐기 때문에 먹는 것만큼은 악착까지 챙겨서 먹어야겠다 그리고 오늘 아침을 내가 챙기지 못하면 사실은 여보이 내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침을 놓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악착같이 그 끼니를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 아내가 제가 교회는 아침마다 이렇게 식사를 새벽에 나와서 차려줬습니다 제가 좀 많이 까다롭죠 아침도 정식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짜증을 냅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대단히 진짜 밥맛 없죠 여자분들 제가 그런데 그랬던 제가 요즘에는 이제 여보 슬림바디가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아침을 내가 아침을 차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차렸는지 아세요? 슬림바디 그전에는 단백질이 안 나왔을 때는 슬림바디가 말했는데 요즘에는 단백질이 나오다 보니까 슬림바디 하나로 둘이 나눠요 제 아내하고 두 개 딱 제가 아침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프로틴을 한 봉지씩 넣습니다 그럼 슬림바디 반에 프로틴 한 봉지씩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견과를 빻아놓습니다 견과 맛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너무 맛있어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먹으면서 아 맛있다 맛있다 근데 맛을 만들었네 내가 요리도 너무 잘할게 근데 어떻게 그리고 더 패 뭐죠? 파인잠 파인잠을 두 봉지 유산균 한 봉지 각각 넣습니다 점점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대양길이를 한 스푼씩 넣습니다 대양길이 그리고 우리 소금 있죠? 애터미 소금 죽여 애터미 소금을 약간 조금 넣습니다 티스푼 절반을 그걸 넣어놓으면 훨씬 맛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유 하나로 절반 나눕니다 두유 하나 타면 칼로리가 너무 오바되니까 하나 가지고 두 개 둘이씩 나눕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삭 젓습니다 그러면 좀 퍽퍽하죠? 그러면 따뜻한 온수로 그죠? 온수로 따뜻하게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수저로 마시지 않고 수저로 떠먹습니다 왜요? 마시면 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돼요 수저로 이렇게 떠먹습니다 그러면 떠먹으면서 견과도 씻고 덜 깨진 견과도 견과도 빠와서 넣죠 근데 다 안 빠져요 견과도 우둑우둑 씻고 그러면 치매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과 사과 하나를 딱 씻어가지고 그죠? 딱 내 쪽에서 제 안에 두 개 나 두 개 딱 이렇게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맛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제가 이렇게 애테미 때문에 제 안에게 평생 줬던 빛을 지금 갖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정도는 내가 차를 수 있더라고요 저는 후라이드 할 줄 몰라요 딱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라면만 끓일 줄 알아요 후라이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봉진을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랬던 제가 아침을 차는 것이 얼마나 대결한 줄 아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선택의 폭이 높다는 거죠 소비아 접근할 때 그래서 이게 저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을 때 좋은 제품 들고 그것을 효율적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플랜의 방향으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명단 작성해 놓은 것 가지고 제품 들고 차작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전에 타고 애테미 사고 대형 승용차에서 정말 많이 싣고 다녔니까 RV차로 바꾸고 RV차로 바꾸고 언제든지 이것저것 내놔 그때는 몇 가지 간 되긴 했지만 그래서 잔뜩 싣고 다녔죠 그래서 제품을 들고 소비자가 되었더니 어때요? 그런데 이제 가다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애테미 제품 가져가면 난 그런 제품 못 써 내가 아무리 좋고 싸다고 효과가 좋다고 해도 내 얼굴 보여줘도 에이 그래도 난 그런 제품 못 써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러냐면요 에이 그런지 그래도 나는 그런 제품 못 써 싸고 좋다 해도 에이 그러냐면요 교육받으러 하잖아 에이 교육받으러 하잖아 그러죠? 아니라니까 교육받지 말아 쓰기만 하나니까 누가 너한테 내가 언제 교육받으러 한 적 있어? 교육받으러 한 적 없잖아요 내가 써보고 좋아서 쓰라는 거야 써보고 안 좋으면 어떻게 한다? 회사 회사 반품 해줘 염려하지 마라 부담 갖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거 많이 팔아 가자 팔지 마라니까 너만 쓰라니까 누가 너한테 팔아두라고 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많이 사람 속여라 가자 아니 속여지 말고 너만 쓰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품을 갖고 소비자를 만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효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서 명단 작성해서 목표를 정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제품을 기본 제고를 갖추고 전달해서 일정한 직급을 내가 달성하고 부원수당 직급수당을 받아서 그 제품 그 수당 받은 걸로 고객 만날 때 비용으로 쓰자 이거잖아요 맞죠? 이거예요 판매사를 어차피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500만 원 정도를 내가 3개월 안에 전달했다 500만 원 정도를 3개월 안에 전달했다 볼게요 에텀이 사업하고 비전 받는데 에텀이 제품 전달을 3개월 안에 500만 원도 못 하면 안 되죠 그건 사업자가 아니죠 내가 소비자가 구축하는데 500만 원 정도의 매출도 3개월 안에 전달 못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가요? 그건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싹이 지내요 표정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 사업은 내가 에텀에서 생존하기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존 속도 균형이잖아요 속도를 내야겠다 3개월 안에 할 것을 나는 한 달 안에 다 하겠다 명단 작성해놓은 사람들을 3개월 안에 제품 전달할 것을 나는 한 달 안에 다 하겠다 이렇게 마음 모은 거예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에텀의 사업의 크기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가 나죠 저는 호텔을 그만두고 와서 에텀의 활성도이기 때문에 에텀의 사업의 크기를 정확히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잘 알았기 때문에 호텔 그만두고 골프 회원권 2개였던 거 팔고 골프 손 끊고 앞장서서 솔솔수범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업의 방향을 정확히 내 파트너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안에 이 500만 원을 전달한다면 우리는 후원수당 예를 들어서 6,8,48 한 50만 원 돈을 후원수당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직급수당은 못 받죠 직급은 호름단위로 정산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 제품 전달할 거니까 호름에 사서 직급수당까지 받고 사람 만날 때 비용으로 쓰는 게 훨씬 낫겠다 내 생돈은 안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해서 직급수당까지 받고 그걸 한 달 안에 어떻게 했어요 제품 전달이 끝냈어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야기면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달라는 사람들은 베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팅한다라고 그건 베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소비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애터미 사업에서 그냥 소비자 구축하고 5만원만 더 나오고 10만원만 더 나오고 20만원만 더 나오고 인페리니 리더스 클럽이 목표가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우리 제 산하에 사람이 없었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저희에 계신 고미용 본부장이 계세요 그럼 고미용 본부장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고미용 본부장 고미용 본부장 스타일들을 하시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안 하시면 그렇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왜 쫓아 그렇게 안 한다고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을 억지로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니까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그분들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선택에서 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도 선택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뿐이에요 제가 했던 방식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그래요 제가 실명을 언급했다고 바로 댓글이 확 나는데 우리끼리 다 아니까 그냥 그러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소비자를 구축해서 간단 말이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때는 아이템이 얼마 많지 않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직급이라는 게 판매사 맞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달에 이어서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미 제도를 잘 활용을 하자 어떤 사람은 나는 보름에 사서 한 달 안에 전달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세미만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 20만 원 프로모션을 받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이 이렇기 때문에 세일지 마스터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비전의 크기에 따라서 명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활동력에 따라서 차이가 세일지 마스터베이 될 것인가 세일지 마스터베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10개월 1년 동안 500만 원만 전달하게 할 것인가 본인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대신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교육을 통해서 그분이 이 사업의 진정한 크기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일지 마스터를 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동안에는 요즘 어떻게 했었냐면요 다음 세일지 마스터가 가기 시작까지면 거의 단절되어 있어요 거의 사업이 스톱입니다 스톱 상태가 거의 있거든요 사업이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왜요? 또 이제 250만 퍼센터를 또 사야지만이 세일지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일지 마스터 가서 그 제품에 씨앗이 뿌려져 있죠 그 세일지 마스터의 제품이 인맥에 따라서 씨앗이 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잘 가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농경사의 수렵 시대에는 사냥을 할 때요 어떻게 했어요? 사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다 먹으면 또 사냥으로 가셔야 되고 고기를 그걸 사냥감을 다 먹으면 또 사냥으로 다녀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폐곤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잡으만 다니지 말고 뛰어놀고 있는 사슴을 뛰어놀고 있는 말을 그런 종류들은 어떻게 해요? 산채로 잡아다가 우리에 가둬서 잘 양치어서 새끼를 낳게 해서 더 이상 이해먹에 사냥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발전된 게 뭐예요? 그게 먹축업인 거예요 맞죠?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종자씨를 준비해서 명단에서 종자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비자가 그 제품의 아이템을 대부분 한두 가지 쓰죠 한두 가지 쓰잖아요 그러면 텃밭을 갖고는 씨앗을 뿌려서 그 텃밭을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건 뭐예요? 소비자 관리죠 후속 관리 후속 관리를 통해서 뭘 해요? 아이템을 늘려가는 거잖아요 아이템 아이템을 늘려가는 거죠 아이템을 한두 가지 쓰는 것은 두세 가지 서너 가지 대여세 가지로 아이템을 늘려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 이 아이템이 늘려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템이 사업할 때 지금 한두 가지 쓰고 있으면서 이템이 사업한 거 아니잖아요 쓰는 것마다 다 좋았기 때문에 내 아는 지인들도 내 소비자들도 앞으로 아이템을 계속 늘려가겠고 그 아이템은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가겠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싸우고 줬기 때문에 내가 언니한테 이야기하듯이 내가 동생한테 이야기하듯이 내가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분들도 언니한테 동생한테 친구한테 이야기하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애템이 사업의 기전을 본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봤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내 소비자 샷을 뿌려는 그 소비자에게 아이템을 늘려가고 매니아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인맥을 속에 받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니 동생한테 이야기했듯이 그분들의 언니 동생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으면 인맥을 늘려가는 거죠 그분들도 아이템이 늘어가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오죠 PV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또 세일즈 마탈을 그때는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냥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텃밭을 읽었는데 그냥 아이템을 목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만나면 생각나면 만나고 마음의 내 키워면 만나고 내 컨디션이 안좋으면 안 만나고 거절받았으니까 안 만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쪽도 사업이 어떻게 지지부지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점점 힘이 빠져 아 이때면 사업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거든요 근데 세상은 세미셀즈 프로모션이 생겼잖아요 사업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판단을 다 전달했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세미도전합시다 세미도전한 게 뭐예요 그 판매사가 세미도전시키는 거야 바로 연속성을 위해서 어떤 거예요 아이템 늘려가는 거 사람 소개받는 게 세미잖아요 그래서 피비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보름에 세미도 마찬가지예요 세미 프로모션이 보름다이로 150만 포인트가 소식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세미 프로모션을 주잖아요 그죠 내가 보름다이로 열심히 소비자 구축을 했는데 텃밭을 입어서 피비를 소비자의 아이템을 소개를 받아서 피비를 했는데 세미 프로모션의 예를 들어 50% 를 소비자 매출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딱 중단인가요 아니죠 다음 보름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정한 것을 내가 기본 재고로 구축하고 내가 명단 속에서 미처 다 전반이 못했던 사람한테 또 찾아가야죠 나머지 50% 재고를 갖고 그거 180만 포인트밖에 안 돼 이제 250만 포인트 훨씬 줄어들었어 훨씬 가벼워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한 달에 한 번 세미 하자 그러니까 목표가 세미로 잡혀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사업의 그 연속성을 통해서 그분이 사업자로 자세한 마인드를 갖게 되고 사업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세일즈만 보내놓고 몇 개월 쉬다 보면 사업의 방향이 매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애타임 사업 힘들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쉬운 사업 사업의 연속성만 있으면 아주 쉬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한 달 한 번만 세미를 하다 보면 한 2, 3개월 3, 4개월 지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어떻게 현상이 나올까요 2, 3, 4개만 하면 어떻게 현상이 나올까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아도 세미를 통과야 작은 성취감을 갖게 상반기 하반기 다 세미가 돼야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세미에서 머무를까요 그것이 아니죠 3, 4개월 내가 소비자를 계속 만나고 우석 달려고 그러면서 그 소비자들도 수당이 들어가고 잘 생각해 봐요 소비자가 친해졌어 진짜 그 애터미 사업 본데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또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그분의 영향에 따라서 그분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이따의 비전을 크게 보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분은 명단이 많으신 분들은 세일즈 마스터를 보내는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세미 그러면 내가 세미를 건리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죠 어때요 그럼 오토 세일즈 마스터 잘 생각해 봐요 이 사업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가요 자 과거의 방식은 이렇게 했죠 과거의 방식은 잘 생각해 세일즈 마스터 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비전 보고 세일즈 마스터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일즈 마스터가 유지 발전 오토 세일즈 이때부터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해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 해칩니다 근데 세미 제대로 생기기 때문에 내가 세일즈 마스터지만 내 파트라가 나도 세일즈 마스터 성취됐지만 내 밑에 파트라가 세미 세일즈 성취됐어 그러니까 나처럼 성취감을 갖는 파트라가 한 번 더 생겼어 근데 그전에는 가게 귀엽지 그러니까 오토 세일즈 마스터는 1년이 걸린 거야 세미 세일즈라는 것은 디딤떨에 하나 마련되어 있다 잘 생각해 봐요 사업의 연속성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의 연속성이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사업을 진행해야 돼 연속적으로 그리고 세미 세일즈라는 작은 성취를 갖는 거예요 그 세미 세일즈를 계속 확장시키는 게 가게는 세일즈 마스터만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세미 세일즈를 계속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 조직이 어떻게 될까요 튼틀해지고 사업자들도 부담을 훨씬 줄이거든 그리고 내가 세일즈 마스터 혼자 세일즈 마스터 했는데 세미 세일즈를 거느려 세일즈 마스터 그 세미 세일즈를 거느려 세일즈 마스터 그 세미가 그 밑에 또 세미 세일즈가 될 수 있게끔 사업의 방향을 잡으면 내 밑에 세미 세일즈가 세일즈 마스터 나 혼자 세일즈 마스터 해서 세미 세일즈는 거느냐 세일즈 마스터 세미 세일즈가 또 세미 세일즈를 만들어 놓으면서 세미 세일즈에서 세미 세일즈의 거느냐 세일즈 마스터 이게 조직이 굉장히 튼틀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적으로 활용을 확신한 겁니다 왜요 나로부터 소비자 구축다 나로부터 소비자 구축을 하는 사업자 멤버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함께 같이 성공하기 위한 세미 세일즈의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그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다 자 지금부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누 직급 도전이 없지 누 직급 도전은 원래는 중단입니다 세미 세일즈를 많이 만들어 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애테미가 그동안에는 세일즈 마스타라는 제도를 개어졌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되어도 세미 세일즈를 아니 세일즈 마스타를 유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참 아쉬운 거죠 아쉬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은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 첫 직급이 다이아몬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제품을 41만원 다 팔았잖아요 41만원 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45회차 3회차 이후부터 3회차 이후부터 저는 한 번도 세일즈 즉 직급 수당을 이제껏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소비자가 많아서요 사업자가 같이 해서요 아니죠 아니죠 물론 저는 초창기에 42만원 그 많은 제품을 전달했을 때 소비자가 많기도 했지만은 저는 항상 뭐를 했죠 기본 저거를 내가 갖추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것 그죠 언제든지 줄 수 있고 내가 또 언제든지 사람 찾아가면서 제품 전달을 줄 수 있어요 항상 기본 저거란 걸 갖추면서 사업을 했죠 그러면서 늘 직급 수당을 놓치지 않았죠 다이아몬드 마스타들이 세일즈 마스터가 안 된 경우 이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밑에 세일즈 마스터가 두 명 두 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명이 갑자기 두 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세일즈 마스터가 갔다는 것은 내 파트너가 세일즈 마스터가 갔다는 것은 그 제품에 시앗이 보내져서 어디인가는 그분의 인맥을 따라서 제품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 텃밭이 내 터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터전 텃밭을 잘 갖고 오는 것은 구석가를 통해서 그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아이템을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가 제품 처음 들어가야 될 때가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들어가 놓으면 아이템은 정말 좋고 싸기 때문에 아이템을 늘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가 힘들지 거기서 추가 아이템을 늘려간다는 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제 좀 만나서 만나면 좋은 친구 자주 만나면 그죠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만나서 자주 만나는 애템 제품 잘 헐려야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내 모습이 이래서서 이렇게 좋아진 효과를 본 것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주 만나서 친해지면서 아이템을 늘려가는 그리고 사람을 속여받는 거예요 자 이 세일즈 마스터 샷을 뿌려는 그 터전 텃밭을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세일즈 마스터가 뭐가 될까 세미 세일즈가 되겠죠 안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이아몬드는 그러죠 세미 세일즈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철심히 도와야 될 거예요 세미 세일즈가 세일즈 마스터가 두 명 있으면 상반기에는 누구누구 이쪽에 한 분 이쪽에 한 분 좌측에 한 분 우측에 한 분 상반기 세미 세일즈 하반기에는 세일즈 마스터 네 명 중에 또 다른 두 분을 목표 잡고 한 달에 한 분씩 세일즈 마스터 세미 도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세미 유지 도전이라는 것은 베팅이 아니고 텃밭을 가꾸고 아이템을 늘려가고 사람을 속여받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죠 도전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후속 가려고 길들을 뛰는 것을 도전합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것을 도전합니다 아이템을 늘려가는 것도 도전하고 사람을 찾아내는 것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을 또 기본적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일즈들이 세미 세일즈를 2, 3, 3, 4에 하면 뭐가 될까요 오토 세미가 되는 거예요 오토 세미 그 오토 세미 속에서 거기서 2, 3, 4에 하면 오토 세일즈가 되면 나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는 세일즈마이터도 안 됐던 내 다이아몬드는 뭐가 돼 나는 오토 다이아몬드 같아 1년 안에 아무리 못 얻어도 거꾸로 물고나고 서도 1년에는 오토 다이아몬드 근데 이 세미 제대로 잘 하러 가지 않으면 그 다이아몬드는 또 1년이 지나도 오토 세일즈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스폰서님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스폰서님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스폰서님들 내 다이아몬드가 오토 다이아몬드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떨까 지금은 세미가 나한테는 작지만은 나한테는 편리한 이유가 없지만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세미가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상위 직급의 아들의 직급을 한 직급 두 직급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세미 세일즈가 도전할 수 있도록 세미 세일즈를 완성될 수 있도록 상위 직급자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그 방향으로 잡고 가야만이 소비자들이 터뜨려준다 그래서 세미 세일즈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정말 이게 좋은 제도다 좋은 프로머신다 단순히 20만원 더 좋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혼자 세일즈마트에서 세일즈마스타를 세미를 거내자 세일즈마스터 동반성취가 조직의 여러분의 조직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 자신감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태삭 이렇게 반드시 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성공은 아니더란 얘기죠 이 사업은 관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업이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어때요? 나와 파트너와 나와 소비자의 신뢰관계가 끈끈하게 쌓아야 돼 신뢰관계 그 신뢰관계는 어디에서 나오냐 중요한 건 나의 성실함 그죠? 나의 진정성 나의 열심히 하는 모습 그래서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이익만 추구하려고 이러면 절대 거기서 신뢰관계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관계하는 사업인데 나와 파트너와 관계도 잘하고 파트너와 소비자와 관계도 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중요합니다 나와 파트너와 관계를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내가 스폰서와 관계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와 스폰서와 관계가 나와 파트너의 관계만큼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업은 키먹 사업이란 거죠 키먹 사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키먹은 뭐예요? 키먹이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뭐하러 아가 키먹인가요? 내 파트너도 내 스폰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은 오히려 그래요 내 파트너는 내 파트너 절대 누가 손 못해 너 다치 그러면 누구만 손해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이기도 전에 내 스폰서의 파트너 스폰서와 내 파트너는 나를 연결시키는 가구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우산치고 딱 움켜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우산치고 움켜쥐고 스폰서와 차단하고 이러면 또 이 정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나는 스폰서와 파트너를 연결시키는 가구 역할 가구 역할 스폰서와 키먹을 함께 잘 이루는 거야 키먹을 스폰서와 잘 이루는 건 뭐냐 상담입니다 나는 항상 스폰서와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 내 파트너에서 조직이 일어나는 상황 어려움 힘든 것을 내가 직접 해결을 하지 말고 그걸 놓고 스폰서와 상담해서 내 파트너와 스폰서가 상담하게끔 하는 이걸 또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것만 직접 상담이 아니라 내 파트너와 스폰서가 상담할 수 있는 과학의 역할 또 나도 항상 스폰서하고 상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사업은 그렇게 해야되게끔 마케팅 플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마케팅 플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다른 다단계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메이 누스캔 이런 회사들 있죠 거기는 그렇게 안 해요 나만 잘하면 돼요 A란에 천만 넘치면 B에 천만 그 이상 인정 안 해주니까 넘치면 C로 천만 계속 옆으로 가 스폰서의 회원이 내 밑으로 오기는 수 스폰서의 매치에 내 밑으로 오기는 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면에 가세요? 거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 플랜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천만 끝 천만 끝 천만 끝 천만 딱 A라인 천만 B에 천만 C에 천만 그 천만을 조직이 늘려가는 게 내 볼륨의 사이즈고 내 소득이 크게 달라져요 근데 에테미는 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밑으로 두 명 두 명의 성공자를 발굴해 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발굴해야 돼요 육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밑으로 두 명 두 명 잘 보셔야 돼요 에테미는 상한선이 있죠? 상한선 우리 엄라인 석판선이 계십니다 이모 인테리어님 김연숙 인테리어님 이덕호 인테리어님 박정수 인테리어님 김성 인테리어님 다 육성대표님 다 있는데 그분들이나 저나 후원수당은 똑같아요 올 3천만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올 3천만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 후원수당이 근데 어떤 분은 1억 받고 어떤 분은 1억 5천받고 그래 똑같은 후원수당 상한선이 지나갔는데 어떤 분은 5천받고 7천받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뭐냐 똑같은 상한선인데 후원수당 3천만원 똑같은데 어떤 분은 수당이 달라 직후 수당이 거기서 많게는 5천만원에서 1억까지도 차이가 나 후원수당 똑같은 그게 뭐냐 하면은 잘 보셔야 돼요 내 밑에 파트너 2명을 육성을 어떻게 잘했느냐 나만 성공했느냐 상한선 갔느냐 몇 파트너도 같이 끌어올리면서 함께 같이 갔느냐 동반성장했느냐 나만 성장했느냐 내테미는 어디에 가치를 준다? 동반성장에 가치를 준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나만 잘하면 돼요 내테미는 어느 네트홍 마케팅 보다 네트홍 마케팅 플랜이 팀웍을 이루면서 잘해 나가는 것이 거기에다 중요도를 더 줬다 비중이 중요에 대한 비중을 더 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와 나와의 관계를 잘해낸다 굉장히 중요하다 잘해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나만의 일방적인 탐욕 아직 이것까지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좋은 관계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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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 서로 서로 양보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해내는 것 서로 그러려고 하는 것 그게 한마디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좋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맥 정리하겠습니다 내테미 사업은 내테미 내가 봉급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테미는 도구를 통해서 나는 내 소비자 멤버십을 구축하는 일인데 이 소비자 멤버십을 구축하는 일을 나와 파트너와 함께 자장 격지로 해내는 것 중요하지만 또한 이 사업은 팀워크로 하기 때문에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의 관계를 아주 잘하는 게 이 사업의 성표가 달렸다 이 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끼고 내가 더 하는 것 그 자리가 누가 됐든 내가 파트너 입당이 됐든 내가 스폰서 입당이 됐든 그리고 우리는 작게 현실적으로 실천해냈을 때 세미셀지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내 조직을 천천한 조직으로 정말 다 웃음꽂이 피는 조직으로 그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성장시키는 길이 세미셀지를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회사의 룰에 따라서 회사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이 잘 진행돼서 좀 성공 그냥 성공해도 반쪽짜리 성공이 아니라 정말 존경받는 성공자 그 다음에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주변님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서 세미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신뢰를 잃지 않고 팀워크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우리 리더님들께 아주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열정으로 사업 방향을 안내를 해 주신 우리 스폰서님이신 노정구 단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 끝 끝 한글자막 by 한효정